자 다음엔 김의재 가수님 회령포 강민주씨의 회령포와 또 미은산의 유진아 노래를 와서 부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 박수 많이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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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욕심 더해가면 이 세상이 싫어 싫더나 나 이제 그 골수로 돌아가려 한다 내 마음 받아주는 것 어머님 품속 같은 그곳 해로운 코로 돌아가려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